폭주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한번 유민진 서비스 평수군청 득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10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호흡을 마치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복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3월. 이다솜의 공격. 그리고 정. 금천구청이 4대3. 예. 금천구청이 5대3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착. 백핸드 넘기지 못한. 공격을 많이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7대4. 정유미. 군청의 서비스. 긴 서비스. 최지인. 왼손. 아아. 유미. 최지인이 핌플러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명 다 또 핌플러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다솜과 함께. 적응은 굉장히 빨리 될 겁니다. 그렇죠. 3구 공격. 이다솜 리시브. 최지인. 정유미. 예. 게임 포인트. 오. 길었어요. 이 게임 출발. 3구. 이다솜. 정유미. 받아줍니다. 장수문. 장수문. 자. 서비스 넘기지 못. 푸진에서 탑스팅이나 공격을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군요. 유민지의 서비스. 정유미. 받고. 최지인. 네트. 어. 그렇군요. 3대1. 이다솜. 비껴내면. 두려움을 조금 갖는 느낌이 듭니다. 적확한 표현입니다. 탱크와 같은 움직임. 그리고 살려냅니다. 공격 찬스. 최지인. 살려냅니다. 장수군 총 그대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내각선. 직선타. 조금 더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넉 점차. 없지가 않지만 그걸 해내야 되겠습니다. 예. 다섯 점차. 공격.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팔에 힘이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몸을 굽히며. 뛰기 때문에. 몸이 가뿐합니다. 그렇습니다. 툭 밀어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4. 리시브 부드럽게. 흐름을 갖고 와 있는. 금천구청. 아. 유민지 손빨은 왼손타구였습니다. 백핸드 이번엔. 최지인 서비스. 최지인 서비스. 이다 손바꿀. 유민지. 정유미 공격. 아. 나이 영역에. 정유미 살렸어요. 그리고 장. 이. 짤게 내주지 못하는. 그날. 라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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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Since. 그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